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object 그리고 function 입니다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우리 규명해 보는 게 서호의 목표예요 제가 객체를 두 개 하나 만들어 볼게요 김 name은 김이고요 그리고 first는 10 second는 20 이렇게 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리이고요 name은 리이고 first는 10 second는 10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객체를 대표 만들었어요 자 이때에 제가 만약에 리 라고 하는 객체의 부모로 김을 주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리의 언더바 프로토는 김이라고 하면 이게 부모 자식이 된다고요 이게 굉장히 다른 객체장 언어 대비해서 유연한 특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 말고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이 person 이라고 하는 객체는 sum 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갖고 있었거든요 얘도 sum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first 더하기 second 그런데 지금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만든 이 sum은 어떤 객체에도 속해 있지 않아요 그냥 혼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sum 이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이런 객체들 안에 있는 first와 second를 더 해주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거 되게 기괴한 거예요 sum 이라고 하는 것에 sum 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해주면 이건 뭐냐면 sum 이라고 하는 객체를 실행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와 똑같은 거냐면 function sum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니, 아니, 다시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call 이라고 하는 저 메소드는 모든 함수는 call 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사실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함수도 객체거든 아무튼 그런 건 몰라도 돼요 일단은 그래서 이 call 이라고 하는 함수의 메소드를 호출할 때 첫 번째 인자로 김을 주면 이 함수는 내부적으로 얘가 실행할 때 어떤 일이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거냐면 this는 김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 편의를 위해서 넣은 거거든요 그러면 this가 김이 되었다 그럼 여기 있는 this first는 이제 값이 뭐겠어요? this가 김이니까 김의 first니까 10이 되고 얘는 20이 되는 겁니다 정말 그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console.log를 통해서 정말 그런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합니다 노드야 오브젝트 펑션을 실행해 엔터 쳤더니 30이 나와요 30이 나왔다는 것은 여기 있는 this first가 10 second가 20이면 30이 되니까 제대로 잘 실행된 것이죠 즉, 이 sum 이라고 하는 펑션은 김이라고 하는 객체의 멤버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call 이라고 하는 저 특이한 정말 이상하게 생긴 저 함수를 호출할 때 이게 첫 번째 인자로 sum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this의 값을 김으로 지정했더니 sum이라는 함수가 김의 멤버인 메소드가 된 것이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특이한 언어예요 자바스크립트 보시는 것처럼 20이 됩니다 왜? 를 인자로 적기 때문에 이 sum 안에서 this는 이제 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20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call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call 이라고 하는 저것은 인자를 몇 개 더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호출하는 sum 이라고 하는 것이 파라미터가 있다 예를 들면 prefix 라는 파라미터가 있어서 실행할 때 prefix가 출력이 되고 거기에다가 더하기한 결과가 결합돼서 return 된다 그럼 이거 실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유는 prefix의 값이 없기 때문에 없는 값에다가 이것을 실행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call 이라고 하는 함수는 첫 번째 인자로는 그 함수의 내부적으로 this를 뭘로 할 것인가가 오고요 두 번째 인자로는 두 번째 인자부터는 우리가 호출하려고 하는 함수의 파라미터에 들어갈 인자값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셋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결과가 나와요 왜 그래요? 여기 있는 이 인자가 sum이 호출될 때 이 prefix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값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call 이라고 하는 것이 자바스크립트를 정말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친구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면 되게 유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잘 사용하기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call과 유사품으로는 apply라는 것이 있는데 사용하는 건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형식이 달라요 하지만 저는 call을 줄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자바스크립트를 더욱더 특별하게 만드는 엄청난 도구인 call 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바스크립트를 더욱더 특별하게 만드는